당장 20년 동안 단 한 번은 안 걸렸는데 몇 명? 하... 빈틈없이 최다곤 내 거야 입으려고 샀어 나가 그래 잘 자 걸레 빨았나 봐 팬티입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나 결혼 20년 찬데 와이프하고 키스해 부부가 키스란 것도 압니까? 으악! 쥐쥐쥐쥐 비법을 알려줄까? 나의 천불윤이 무슨 말인데 첫사람도 아프지 않으면 뭔가 더 넣은 게 신선해 상상이라도 해 죄송합니다 손잡이 말고 변태 지켜 변태 아닙니다 그 의미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공수가 너무 잘해 너 바람났냐? 요즘 너의 걸음걸이를 보면 굉장히 싼티난 거들먹걸음이 불어있어 바람났는데 되게 그래 애인 있어요? 집에 한번 데리고 와요 어머나 박수 너 엄마 앞을 기억해 꺼져